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 조심함 많죠 찍어오지마 안 돼! 점프가 안 됐어. 너무 오른쪽으로 떨어졌어. 처음에. 오케이. 저 사이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없다? 으아! 어어 꽃이 날아다녀. 깜짝아. 괜찮아. 대폭 아직까지 날아가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요건 당연히 쉬이게 아니었죠. 당연히. 이슈요 스피드런. 으음. 으아... 던져놓고. 으아... 던져놓고. 던져놓고. 앗. 아하. 나 저 한 칸짜리에서 삼단 해야되나 했잖아. 아하. 또 스프링? 아니네요. GG. 오케이. 진짜 오케이네 여기. 으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우 빠르네. 신기록 빨라. 나도 나름 빨리 했는데. 팽패스 나오자마자 스프링을 바로바로 점프 안해서 그런가? 또 20초야? 이번에는 월드네요 아하 괜히 점프 조절했네 조절 안해도 되겠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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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멀다 와 이거 그러면 저 처음에 두개 연달할때 요건 됐지 오케이 이건 사실 점프 조절이 조절은 안하고 원래 점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제일 처음 거북이가 진짜 잘 밟혀가지고 그냥 점프 안해두고도 쭉쭉 가네요 아 물론 넘어갈땐 점프해야겠지만 거북이 연달아 밟을때 그때 점프 안해야된다는거지 기록이 차이가 나네 희한하네 좀 미세하게 빠른건 어떻게 하면 좀 빨랐을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꿀인데 아직까진 잠깐만 아하 계속 군바를 뿌리기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너네를 다 잡아버리면 이제 나는 일회용 군바들 만 이용해야된다 어 나오기전에 갈수있나봐 나오기전에 갈수있나봐 어 보고가면 구름 타이밍이 안될텐데 이거 되긴 되네 아 아 근데 분명히 아까전에 아까전에 안 나오던 타이밍이 있던거 같은데 그때 혹시 내가 구름을 타자마자 바로 지나갔었나? 기억이 안나네 좀 전에 했는데 완벽하게 잠시만요 동시에 동시에 우리 멍청하기 머리를 정신 그렇지? 여기 좀 있으면 신발을 버리겠지? 언제 버릴려나? 아니면 날개탄걸로 갈아타거나 그럴텐데 굿타이밍 굿타이밍 아, 너무 빨리 했죠 와... 나 뭐하니 진짜 와... 멍청이 아 위험했다 세이브 좋아 아아.. 이걸 이렇게 난리다.. 아..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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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오히려 무료박스를 쳐봤어야 했던거네 간당간당 했다 방금 리셋도어 쥬쥬 어우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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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울이 많이 나오는 맵인가 본데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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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